안녕하세요. 박진영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구영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영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도정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도무 실종 문제입니다. 저희 365는 너너보라짤이었습니다. 몰아두고, 들어두고, 올려주자. 그래서 이 헬 그린 이유는 항상 필요한데 아버지랑 이름으로 핑계의 입걸이나 그런 것들에 핑계를 대서 남의 틈을 맡아서 그런 헬으로 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착한 자기 고준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조 고준비! 시, 시작! 노하고, 둘, 고! 놀아 놓고, 들어주고, 보여주고, 어떻게 또 신이 고!